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이 돌아갔다, 입이 비뚤어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바로 안면마비인데요. 이 안면마비는 증상이 나타난 후 1, 2주 안에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안면마비는 과로, 과도한 스트레스, 심한 감기, 불면, 중이염, 고령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안면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됩니다. 치료의 골든타임은 안면마비가 시작된 직후 1에서 2주입니다. 안면신경 손상은 보통 초기 일주일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일주일간 유지되다가 2주 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한 이후 초기 7일은 신경 손상이 발생하고 마비가 진행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신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치료가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 신경도 덜 손상되고 후유증 발생도 줄일 수 있겠죠. 신경 손상률이 70%가 넘어가 버리면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얼굴에 각종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치료 예우가 좋으려면 되도록 발병 3에서 4일 이내에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안면마비 치료는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과 함께 침, 약침, 한약, 매선, 뜸, 생태전류 치료 등이 시행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침, 전침, 도침, 약침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침은 콜린성 항염증 경로를 통해서 염증 인자 수준을 감소시키고 피부의 미세한 현류의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전침은 침의 약한 전류를 통과시켜서 마비된 신경과 근육에 전기적인 자극을 줘서 근육이 위축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근육의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을 도와서 현류량을 증가시키고 마비된 근육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침은 침 끝이 칼날처럼 납작한 두꺼운 침으로 조직이 섬유화돼서 떡처럼 엉겨붙어서 유착되어서 뭉친 것을 효과적으로 풀어줍니다. 이 도침은 특히 안면신경이 주행하는 경로에 긴장을 풀어주는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약침은 초기에는 황년해독, 봉침 등 항염, 소염진통, 면역기능 조절, 항바이러스 효과를 위주로 한 약침을 쓰고 중후반기에는 자아거 등 세포증식 인자가 있어서 조직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 약침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한약입니다. 동시에 손상된 신경과 저하된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약을 처방하는데요. 한약도 마찬가지로 급성기에는 안면신경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항염, 소염진통,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진 성분 위주로 중후반기에는 신경과 근육의 회복과 재생을 돕는 보약성분 위주로 구성됩니다. 특히 안면마비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기 때문에 면역을 회복시키는 처방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약처방은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처방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처방은 견정산입니다. 견정산은 신경세포의 세포 간극 결합 경로와 축사계의 유도과정을 조절하고 NGF, BDNF와 같은 재생관련 인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을 통해서 손상된 안면신경의 회복을 돕는 거죠. 견정산의 구성성분인 백강잠은 진정항경련, 신경보호작용이 있고 신경생장인자의 합성을 자극하여 신경의 회복을 돕습니다. 전갈은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를 증가시켜 신경발생을 촉진시키고 미성숙한 유런의 신경성숙을 자극합니다. 이 외에도 2기거풍산 등 안면마비의 효능을 가진 여러가지 처방에 쓰이는데 한약은 개인의 상태에 맞게 한의원에서 진료를 보고 나서 처방됩니다. 다음 생체전료치료입니다. 마비된 얼굴에 전기자극을 줘서 안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해주는 치료인데요. 이 치료는 말초신경의 재생을 촉진하고 근육이 오그라드는 구축현상을 예방해줘서 안면마비의 완치율을 높여줍니다. 아울러 생체조직 내에서 분해되는 녹는실을 통해서 약화된 근육을 강화시키고 또 틀어진 것을 바로잡아서 얼굴에 불균형을 잡아주는 매선치료도 함께 시행합니다. 특히 매선치료는 뻣뻣함, 당김, 조여드는 느낌 등의 불편한 느낌과 외적으로 얼굴에 비대칭이 남아있는 중후반기, 후유증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매선치료는 근막과 근섬유를 이완시켜서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미용적인 목적에도 쓰이는데요. 리포팅 효과가 있어서 피부 탄력과 주름의 개선과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 위담한방병원에서는 복합적인 한방치료를 통해서 신경 손상 부위의 염증 반응이나 부종을 빠르게 감소시켜주고 이상 감각의 개선과 신경 회복을 돕습니다. 손상된 신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에는 신경 재생이 멈춰서 회복이 완전히 안되고 2차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안면마비 환자의 70%에서 80%는 잘 회복이 되지만 20-30% 정도는 좌우의 비대칭, 경련, 얼굴의 뻣뻣함, 눈과 입이 함께 움직이고 또 침샘과 눈물샘 신경이 얽혀서 음식을 먹거나 음식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 악어의 눈물과 같은 크고 작은 후유증을 겪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이 있으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치료기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재활치료를 거듭하게 되면 정상에 가깝게 안면마비를 고쳐갈 수 있습니다. 신경이 최대한 덜 손상되고 빨리 재생이 되기 위해서 치료도 최대한 빨리 또 꾸준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치료를 마치고 안면마비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거기서 바로 치료를 끝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약물 치료는 바이러스 제거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뿐이고 이미 손상된 신경을 재생시키거나 마비된 안면 근육을 정상화하진 못하기 때문에 꼭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치료를 통해서 마무리 치료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안면마비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면역력 저하를 해결해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완치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